바로 이슈 파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순재 루크 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1조원 넘게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레임 가격이 좀 진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나 파운드리 쪽에서 다시 한번 큰 규모의 투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뭐 최근 들어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면서 주 원인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는 한 1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한 5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 전체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8600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조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개인이 삼성전자를 1조 정도 매도를 한 거에 비해서 외국인은 그 물량을 전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D램 가격이 이제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램 이제 8기가 DDR4램 기준으로 해서 현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안정세를 찾으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일단은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고정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 말고 이제 일반 대기 거래처에 하는 고정 가격이 3.7일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3.7일 달러하고 이제 같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조금 시중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8월 달 반도체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뭐 겨울이 길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또 이거에 대한 또 반대 보고서가 최근에 또 나와서 그게 또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DDR5 관련된 램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성장성을 좀 기대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인텔에서 지금 10월 달에 DDR 신형 CPU인 엘더레이크를 출시를 했고요 또 내년 초에는 이제 서버형 CPU인 사파이어 랩 피지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DDR5 그러니까 DDR4가 아니라 DDR5 신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 향후에 뭐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DDR4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해소되면서 DDR5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최근에 또 반도체주 관련 주들이 일제히 또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나마 반등을 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가를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되겠습니까 올 초에 반도체에 이제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특히 이제 8월 달에 그런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분기 실적이나 뭐 연간 실적으로는 뭐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만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느낌 자체가 이제 디렘의 반등 여부에 따라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디렘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구간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렇게 뭐 반등을 할 때 뭐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나쁘게는 생각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작은 중소형 주들은 어떻게 보세요? 반도체 관련 주들? 네 반도체 관련 주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 자체가 삼성 하이닉스가 빠졌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 주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렇게 뭐 디렘이나 메모리 완도체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투자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장비 소재주에도 같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상황같이 뭐 일단 매출이 그렇게 줄지 않고 판매량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투자는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 주도 일단 뭐 최근에 뭐 낙폭이 좀 심했었죠 고점 대비로는 뭐 20%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런 반도체 장비 주도 일단 가격 자체로는 밸류가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